야 이거 써봐. 이? 이것은 쓸데없이 크게 생겨서 이 게임을 씹다가 더 잘만 쓰면 굉장히 다용도를 쓸 수 있다는 적극 손잡이가 달린 지름 33cm에서 5천원짜리 다이소 프라이팬 넣게 기름 방지방 아뇨? 넌 보기만 해도 잘한다. 이 내가 주부 3년 차가 꽉 채워가는 됐고, 그거 샀는데 잘 쓰질 않아. 어떻게 쓰는 거야? 물어볼 때 난 끊으면 좋겠다는 차근 말해. 됐고, 어떻게 다용도 있는지 얘기나 해. 아 믿고 지럴놨지 그냥. 너 이거 꼴랑 계란을 열 때만 쓴 거 아뇨? 그럼 뭐 다른 용도 있어? 니놈 시끼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이건 이렇게 에그프라이를 했지 기름 막아도 되고 그냥 보면 심심하고 더 아까우니까 계기 있잖여 계기. 생겹살 싹 구워서 기름 빠지라고 놔둬비고 전 끄어먹을때 기름 막고 받쳐놓고 아니면 라면 처먹을 때 급하게 받칠 게 없으면 라면 받침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. 듣고 보니 쓸만하네. 니놈 시끼가 이제 저를 인정해나봐요. 됐고, 넌 칭찬을 하면 안 돼. 넌 비꼴려면 안 돼.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. 이 말 안 쓰지. 집에 기름방지방, 냄비 받침대, 키친다울 다 있어.